여기 달항아리가 아.. 여기가 있네요 아.. 동황산수 문찰로 보로 이건 또 고래상어래요 고래상어 아이고 입도 엄청 까네 입이.. 입이 사람 손에 몇 개가 들어있어 아.. 상우가 이렇게 그래서 사람도 들어와요 물이 있으면 좋게 아.. 엄청 커요 아까 어디 찍자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건 이제 다 받고 그 다음 또 고정의 물이 눈치로 손을 그래서 이렇게